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 좀 헷갈리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이거 등비수열을 이렇게 이룬다는 것은 뒤에 거 1 있죠 1에서 앞에 거 나눠주면은 나누면은 이게 공부해야 될 거잖아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분모 분자에 루트2-1를 곱하게 되면은 분모는 2-1 루트2-1이 되네 자 이것이 뭐다 r이 되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a는 하게 되면은 초항 루트2-1 이렇게 되죠 그럼 r은 루트2-1이잖아 n-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구하자는 거죠 a 100이죠 100을 하게 되면 루트2 다하기 1 루트2-1에 100을 대입하면 99가 됩니다 자 이거 이거 보게 되면 이걸 루트2-1에 98을 하나 하고 잘 보세요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루트2-1을 하나 이렇게 하고 루트2-1 98을 하면은 자 됐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2-1 대 1 되잖아 남은 거는 루트2-1에 98 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10 10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14 14 14 15 15 16 16 16 16 17 18